아루미님들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눈물고랑 앞쪽이 정말 싫으시잖아요 다들. 우리가 눈물고랑이 이렇게 쭉 꺼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앞부분이 다들 싫다고 하세요. 저도 솔직히 앞부분이 보기 싫어요. 이거를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 꽉 채워야 되는지 부족하게 채워야 되는지 뭐가 제일 좋은지 제가 걸어왔던 길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출발할까요? 출발! 우리가 이제 눈밑에 고랑이 쫙 이렇게 꺼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더 싫으냐? 눈동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 부분이 더 싫다고 하세요. 더 진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옛날에는 이것을 목표로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기를 약간 남겨둡니다. 특히 이 앞부분일수록. 제가 옛날에 눈밑필러 하지 말아야 할 1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제가 딴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딱 하나만 염두에 두고 시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있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뭔가 시술을 했는데 이 부분이 풀룩해서 이상한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안 이상한 사람이 더 많지만 여기가 이상해져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즘에는 안쪽을 좀 부족하게 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 지날수록 안쪽이 조금씩 조금씩 풀룩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거기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고생들 학교 갈 때 무표정으로 가면 여기가 다 좀 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은 안 꺼졌는데? 나만 꺼졌는데? 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무표정으로 앞을 탁 쳐다봤을 때 눈이 밑이 제일 나빠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노려보는 거잖아요. 예의가 없네 싸가지가 없... 아이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약간 웃는 듯한 얼굴을 하기 때문에 경대도 올라오고 눈밑이 좋아 보여요. 우리가 눈 밑에 조금 부족하게 남겨둬도 이상하진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꺼져 보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안구고요. 이만큼이 지방이에요. 나이 들수록 이게 점점 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막이 지방을 눌러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이제 근육이 튼튼하게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지방이 점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 뼈 있잖아요. 이 뼈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좀 작아져요. 아래로 그러면 안구 구멍 자체가 커져요. 지금은 눈 아리랑 뼈랑 이 사이에 구멍이 한 이 정도쯤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뼈가 아래로 이렇게 벌어지니까 더 많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옛날보다 제 뇌피셜이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래로 또 한번 볼게요. 나이가 35세일 때에는 안구 넓이가 넓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방이 나오기가 쉽다는 거죠.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멍이 훨씬 커졌어요. 여기가 지방이 조금은 갇혀있던 게 더 나오기가 쉬운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 밑에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지방도 작아질 뿐더러 뼈도 작아지고 근육도 다 사라질 일밖에 없으니까 밑에가 꺼져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은 더 많이 더 넓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그늘이 이렇게 지게 되는 거죠. 치료는 지방이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좀 지방을 빼내고 아래로 약간 좀 묶어주고요. 사람 얼굴마다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보고서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태까지 복습이었던 거예요. 복습. 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가 싫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여기만 좀 채워주세요라고 말씀해서 오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밑에 부분도 같이 좀 잘 채워주어야 어색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거고 뭐든지 채우려고 할 때 이 부분은 최대한 덜 채우고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러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줘야 되겠다. 우리가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 지나면서 안쪽이 이상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얼굴에 최고점이 눈동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B 부분이 높고 A 부분이 낮은 거는 안 이상해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아랫부분이 뭔가 이렇게 불룩해 보이게 돼요. 그거를 수정하러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빵빵하게 채우는 거를 목표로 해서 했다면 요즘에는 부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상으로는 또 괜찮기도 한데 웃으면 또 어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현실적인 기대치와 이상과 그 사이의 간격을 메꿔갈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안 하는 병원도 많고 최근에 댓글 중에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제 눈밑에 필러 채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던 병원에 가서 거기에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진정한 의사라면 거기는 필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비 약장수 약팔이 의사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언하시는 원장님이 있으실 만큼 눈밑이라는 데가 쉽지 않아요. 저한테 카톡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아름닥터를 검색하면 제가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안쪽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처음부터 그렇게 눈밑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이 안쪽이 싫어서 오시는데 그걸 왜 남겨요. 저도 기대에 부응하고 어우 잘 됐다고 얘기 듣고 싶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열심히 빵빵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좋지 않았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처음부터 좀 자연스럽게 했겠다라고 생각을 항상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채널명이 자연스러운 게 예쁜 거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상담 오실 때마다 눈 밑에 대해서 되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한 번만 더 듣고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사랑받나 하루 되세요.